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여기 전동 운반차 전동차 및 아니면 요거 전동 스쿠터 아니면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튜브리스 타입입니다. 튜브리스라고 어디 적혀 있을건데 여기 있네요 그죠 로드 lbs 40psi 넣구요 2.2 브리스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 13x5.0x6 이라고 적혀있구요 cst 입니다 나름 cst 구요 일단 트레드는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하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완전히 로봇 같은 그런 멋진 트레드는 아닌거 같고 그냥 일반 타이어 쓰레드입니다. 일단은 13x5.0x6 전동 운반차 조그만거에도 이제 타이어로도 들어가구요 킥보드쪽에도 들어가고 스쿠터쪽에도 한번씩 들어갑니다 튜브리스기 때문에 튜브는 안들어가구요 그렇죠 흰색 집 이렇게 있고 코드넘버 이렇게 있고 지저넘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약간 타이어가 완전 좋아보면 그러진 않는데 그냥 뭐 중국에서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거니까 어쩔수 없이 받아서 펑크 수리하거나 타이어 수리할때 그냥 칼을 끼워서 쓰면 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뭐 생산한 퀄리티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3x5x5 나름 cst 니까 그나마 급인 높은 편입니다 13x5x5x6 나름 cst 니까 그나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시점은 이렇게 타이어 크기가 가늠이 안가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줄자를 찍어드리는데 20x30cm 정도 되구요 이렇게 했을때 폭우로 한번 볼게요 폭우로 한번 볼게요 폭우로는 대충 한 12x10cm 정도 해서 대충 적었습니다 한 10cm 정도 나옵니다 10cm 정도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10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요 당일하셨습니다 10cm 정도는